안녕하세요 코만단드 초이입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에도 여군이 승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잠수함에 승조할 여군을 선발하여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구형함과 잠수함을 제외하고 여군 전용 구역이 있는 모든 함정에 여군이 승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의 여군 승조 잠수함 현황을 알아보고 우리 잠수함에 여군이 승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41개국의 잠수함 운용국이 있습니다. 왜 약이라고 했냐 하면 쿠바 같은 나라가 잠수함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지만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여군이 잠수함에 승조하는 나라는 18개국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여군을 태우고 있죠. 여군을 태울 계획이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지만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추세에 잠수함도 피해갈 수 없고 남군만으로는 인력을 운용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서구를 중심으로 여군이 타는 잠수함 운용국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군 전투기 조종사도 있고 여자 우주비행사도 있는 세상에 잠수함에 여군이 탄다는 것이 뭐가 대단할까요?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활동 공간이 좁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신체 접촉이 많으면서 출동 기간이 길어서 여자들이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군대에서도 마지막으로 여군들이 진입하는 곳이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의 여군을 가장 먼저 태운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1985년에 여군을 태웠고 1995년에 세계 최초로 여군 잠수함 함장까지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함장은 나중에 잠수함 부대의 사령관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잠수함 운용 역사가 30년이 넘었기에 잠수함에 여군을 태울 시기를 조율해 왔습니다. 2014년 해군에서는 잠수함 내부가 협소하기 때문에 3000톤급 잠수함이 전력화되는 시점에 여군 전용 구역을 확보해서 여군을 태우겠다고 밝혔고 그 약속대로 여군이 성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수함의 여군이 성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신분별 구역분리라는 개념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함정에는 장교의 영역과 부사관 병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함정이 동일합니다. 공간이 협소하면서도 위계 질서가 중요한 함정에서는 신분별 기능을 중요시합니다. 함정의 권한은 절대적이고 함정은 별도의 영역, 즉 함정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교들의 권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관실, 사관침실이라는 장교들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또 부사관들도 직별장들의 영역과 일반 부사관들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병들의 구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에는 병이 없기 때문에 장교의 영역, 부사관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여군이 성조할 경우 이러한 개념이 깨집니다. 함장 영역, 장교 영역, 부사관 영역에 추가하여 여군의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여군의 영역에는 여군 장교와 여군 부사관이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남군들끼리만 근무할 때보다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새로운 잠수함 문화와 지휘체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럼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다시 잠수함에 여군이 성조하는 나라들 18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잠수함의 크기가 여군을 성조하는 데 변수가 될까요? 외국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기준했을 때 그보다 큰 잠수함을 가진 나라들도 여군을 태우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작은 잠수함에도 여군을 태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군을 태우는 18개국 잠수함들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잠수함은 모두 핵추진 잠수함이고 우리보다 큽니다. 이들 잠수함들을 제외하면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으로 가장 큰 잠수함에 속합니다. 일본 잠수함은 우리보다 수상 배수량이 작지만 소중 배수량이 크고 호주 콜린스급 잠수함도 우리보다 작지만 3000톤급이라 비슷한 크기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잠수함들은 모두 우리 도산 안창호함보다 작은 잠수함들입니다. 이들 잠수함들의 여군이 승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군만을 위한 별도 공간을 보장하는 나라들과 그런 배려가 없는 나라들로 나누어집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 일본,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여군 전용 침실이 있고 시간대를 분리해서 샤워실을 사용합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여군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2000톤급대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원칙은 원크루입니다. 여자 승조원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1000톤급대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어 함구조상 여군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나 독일, 지금은 잠수함이 없지만 이전에 잠수함을 운영했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400톤급대 잠수함에 여군을 태웠습니다. 이런 작은 잠수함에는 고정 침대가 없습니다. 주간 중에 소파로 운영하다 야간에 등받이를 올리면 두 개의 침대가 되는 구조입니다.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1800톤 손원일급도 크기가 작아 여군을 태울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여군을 어떻게 태울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같은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태우는 거죠. 그럼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들도 여군을 태우고 있으니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우리나라 장보고급이나 손원일급에도 여군을 태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여군이 승조하는 문제는 각국 잠수함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성인식이 뒷받침되어 결국 잠수함까지 여성의 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보면 성인식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죠. 남남 간 또는 여자들 간 결혼도 합법적으로 인정합니다. 공중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남녀 같이 줄 쓰고 빈칸이 생기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독일 같은 나라는 일반 사우나에도 남녀 같이 옷 벗고 들어갑니다. 남녀 같이 누드로 입장하는 해수욕장이나 수영장도 많이 있죠. 이러한 사회적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그 연결선 상에 군의 여성이 들어가고 결국 잠수함까지 여군이 승조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승간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성평등을 이루고 여성이 잠수함까지 진출하게 된 나라들과 잠수함까지 여군이 승조해서 사회의 성평등을 리더해야 하는 나라들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아무튼 우리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에 여군을 태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여군 구역을 구분해 운영한다고 하지만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외국의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1년간 여군을 시범 승조하고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다음 정식으로 여군을 태웠습니다. 우리도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2017년부터 SSBN에 여군 사명을 태웠는데 그 중 한 명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승조 여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체크를 당분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잠수함에도 여군 근무가 무난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젊은 여군들과 해군사관학교 여생도들 중 잠수함 성조를 희망하는 이들이 꽤 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집니다. 이상 코만단트 초이였습니다.